의자 잡고 사이드킥 이 동작은 유산소 운동으로써 복부와 옆구리를 자극하고 특히 여성들의 탄력있는 허리라인을 만드는 데 좋습니다. 먼저 의자에서 떨어져 선 자세에서 한 손으로 의자를 잡고 반대 손은 옆구리에 놓고 살짝 상체를 숙여 한 발을 들어올리는데요. 이때 발끝부터 머리까지 몸을 최대한 일직선으로 만들어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하고요. 이 자세에서 한 발을 무릎 높이 이상으로 살짝 들어올렸다 내렸다를 연속적으로 반복합니다. 호흡은 발을 들어올리는 동작의 후, 후, 내쉬며 약간 빠르게 그리고 손으로 허리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좌우 번갈아 가면서 함께 실시해 볼까요? 호흡은 발을 들어올리면서 다시 한번씩 하세요. 호흡은 발을 들어올리면서feito적으로 보면 더욱 우리가 깨끗한arrator 이제는 너로 그릇이 또한 확률을 빠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1번 설정한 자리에 맞게 작동을 most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